안녕하세요 오늘 도시오 야외 무대인데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그 야외 무대 하는 거 돼서 몸으로 표현해줘 몸으로 표현해줘 너무 더워요 목티지 지금 근데 지금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도 이해 못했을걸 아 너무 더워요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 그쵸 헤어스타일 많이 바뀌었어 노래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희 노래 들어보셨어요? 더 활발해졌어요 작곡가 거기에 작곡가 나의 편곡 작곡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MTV The Show 진짜 좋아하거든요 노래가 신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신날까 고민을 엄청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슈퍼 최고의 세상 최고의 제일 신나는 노래인 EDM EDM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폴이 형이 힙합이라는 장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힙합 섞어서 힙합 EDM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게 멋있어요 노래 잘 만들었어요 아 진호가 빨리 와 마스크 벗었는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그동안 마스크 쓰고 계시는 동안 방금 멤버분들이 인터뷰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지켜보시면서 이 멤버는 말을 너무 못한다 멤버가 있다가 어디에 있나요? 이 멤버는 말을 잘 못한다 말을 못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내가 한번 잘하는데 왜 네가 아니야 저한테 형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마 니보다 내가 훨씬 낫다 막 이렇게 맨날 놀리고 저한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로 진호가 하여튼 그러신 거예요 빡빡 터뜨려 줄 거예요 이제 더 쇼를 위해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더 쇼니까 빡빡 터뜨려 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만 해주세요 진호가 알겠죠? 저희 무대 진짜 너무 신나니까 기대하세요 득폭행 화이팅! 기대해주세요 예스 오 예스